돈뿌리기는 아직 안돼요 오우! 고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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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조금은 떨어졌어? 응... 하지만... 고운소가 고운소 흠... 그건 괜찮다 사람은 고운소에 물을 넣지 않아 기다려. 지금 먹어야지 두시간 걸렸어 잘 먹네 그... 어? 그... 눈... 왜 그러니?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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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됐어... 아... 그런 상황을 당황하다고 저는... 아... 전혀 미치다 그... 지구 안덕으로 없어서... лишь 엉망이라 그... 아니... 여러분은 그래 이건 언젠가 낫는거야 그래? 그래 저의 원하는게 아직 정리할 것인가 그래 근데... 너는... 너도 안 오는거야 나한테 안 된다 지금 이 원하는게 없었지 아니... 너는 안 봤을 때 目が揃っとったらな、お店できんのが残念やでほんま。 残念。 少しは笑えるようなったか。 何やお前、時計しとるんか? 何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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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も、可愛いでしょ? 彼らから見えない人が全く見えない人が見えない人だよ。 わかってるよ。 でもね、これ、オルゴールの曲が鳴るの。 それがまた可愛くて癒されるんだ。 橋さん、ごんばんじゃ。 何のようなことや? 今は鳴らない。 だって、時計が壊れてるから。 何やねん。 でも捨てられないものってあると思わない? 他人から見れば全く意味がないけど。 自分にとっては、なんだかすごく大切っていうか。 目が見えなくなって。 時間もわからなくなって。 時計も壊れて。 音も出なくなって。 だからわかってるよ。 そんなもの必要ないって。 でも、 私がまだ元気だった頃の証明だよ。 それを捨てちゃったら… 私は… 本当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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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 今… 18歳で、 オーサーカー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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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のオルゴールの音を… 聞いてみよう。 あのオルゴールの音を… 聞いてみよう。 わかるで。 え? あのオルゴールの音を… 捨てられなかったら、 持っていればいい。 持っていれば、 きっと、 いつかいいことある。 いつか? いいことか? やっぱり、違うんだよね。 そんなものにこだわってるから いつまで経っても 私は、実現存の音が見えないんだ。 大事な事が見えないんだ。 私は、実現存の音が見えないんだ。 僕たちは、実現存の音が見えないんだ。 いいのか? ありがとう。 希望なたの気持ちも嬉しい。 感謝して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そうじゃない。 私が… 必要だと思って、 必要だと思えば必要だよね。 本当に必要だと思って。 そうだと思うから。 大丈夫。 私… 強くなる。 強くならなくて… 바이러스 버렸다 손대 한 줄 아! 얘는 그냥 여기 계속 두는 거야? 얘한테 살인시킨 애죠 잘 모르겠어 그렇구나 사가와도 누구에게 맡아버렸어 내가 바로 1번 최고 혹은 마지막이야 하지만 왜 너같은 것들이 격돈을까? 너는... 그 사가와라는 사람에게 쏟아버렸어? 비슷한 것이네 하지만 내가 너가 죽을 때 내가 너한테 다가올을까? 내가 너가 죽을 때 그 사가와라는 거야? 그 사가와라는 거야? 아니... 너는 안 아는 거 아니야 그럼... でも、もしこのまま私を殺さずにいたら、あなたはそのヤクザに殺されるの? 大丈夫や。 リーのおっさんが何や考えがある言うとった。 上手くいったらお前も俺も、もう殺されんで済むっちゅう話や。 本当に? 아, 요강이라도 하나 주던가 생필품을 좀 줘야지 캬바클럽? 캬바클럽이라 어? 이쪽에 있던거 분홍색 없어졌네요 왜 없어졌지? 이제 못하는 궤가 이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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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겐 저야론 마지대 그냥 그거 타코야키 표시 아니었나? 여기 CP 상점이 어디야 근데? CP도 한번 바꿔야 되는데? 카지노 다트 세가 세가 여기도 아니고 CP 상점은 따로 없나? 마독하고 일이고 목숨이고 머고 캬바클럽 가서 흔들어 제킬란다 디스코텍 아... 어떻게 되세요? 고객님 좀 놀아볼 수 있을까요? 뭐? 어? 네 저는 이店의 요오다 입니다 지금 지금 넘버원 경쟁자라서 이 그랜드하고 오디세이가 지금 클럽 짱 먹고 있는데 신흥강자야 선샤인 그럼 들어가볼까 아 뭐야 손님이 없어 뭐야 넘버원 붙여준다며 넘버원이라고? 혹시 일하는 분이 혼자신가요? 응 응 가 간파이 뭔가 좀 어색해 애가 말도 못하고 아.. 아.. 그..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넘버원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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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이라고? 응 아.. 아.. 네.. 아.. 네.. 아니.. 대부분.. 피에브스터.. 그 뭐였지? 소우텐보리 피에브스터. 소우텐보리 피에브스터를 trabajo 있는 유명한 인기 피에브스터로 연구한 Messiah店. 고간부간의 소당들이 매우 유명한 소당입니다. 그들이 소우텐보리에 출시한 피에브스터로 이를 무리한 피에브스터로 그리지ا. 그들이 싱싱한 피에브스터로 이를 되어서 살펴버리게 되었습니다. 싱싱한 피에브스터로 같은 연구한 개발사는 뭐라고 하냐? 그 5스타들들의 매장은 그렇게 인기지 않나요? 당연히! 이店은 어느정도 아주 인기지 않나요. 하지만... 휴대전화에 걸렸다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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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안타까? 이제... 내가 그치만 할 수 있는 게, 이쁜게 말하자. 뭐? 매일 매일... 아침까지 밤까지, 일찍 일어나거나... 일찍 일어나거나... 이제, 운대입니다! 이 녀석은... 이런 행동은... 비쾌입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고정 속에... 뭘 할 수 있는 데 кажд passion! 귀신할 수 있는 게, Ждran! 게 IPRining flourisá! 뭘 하고신라고 하roots? 여러 가지 한번 할상을mişando. 고정한 느낌? 뭐, 이 회사는 거의 독선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우리의 회사에 압력을 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없지만, 이 회사는 당신에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회사는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이 회사는 5스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그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야, 같이 공생을 해야 좀 먹고 사는거지 독점 만큼 나쁜게 없어요 사회가 없을때는 사회가 없을때는 이것이 이상한다고 말하면 다른 얘기는 없을때 이런 매우 흙고리도 이렇게 매우 흙고리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나쁜 얘기는 없을때 안을때 안을때 그리스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너처럼 희쾌하고 희쾌한 놈들에게 소년벌은 독생을 하지 못해! 흠... 사슴가가 가슴이 인기점이었다 산샤인의 천장은 다른 매장처럼 간단하게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럼 오늘은 괜찮은데 그러나... 다시 만날 때에는 격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수단인가? 또 가족들 먹인다 소유고도 소유야 카라가 이나이든가 가게라 나이든가 카나고 지수 그레그레 모 옥이였다 대와마다 오가가이 시마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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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할까? 여유여 대행이네, 전부.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내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생각해봐. 그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소년보리 5스타라고 했었지? 왜 너의店을 거기까지 얻었을까? 蒼天堀5スターはお互い手を組んで蒼天堀のキャバクラをすべて自分たちの店だけで独占しようとしているんです もともと蒼天堀にはキャバクラという勢いのある新しいビジネスの波に乗るべくたくさんの店が出店していて栄えていました しかし彼ら5スターは手段を選ばず金を使った引き抜きや嫌がらせ暴力による圧力などで次々で他の店を飲み込んでいきました その結果蒼天堀に残っているキャバクラは彼らの5店舗と家だけ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 なるほどなそうなりゃ確かにあんたの店を乗っ取って完全独占したくもなるわな しかしなんであいつらはそんなことをしてまで蒼天堀を独占したいのよ 詳しいことは分かりませんが噂では蒼天堀のキャバクラを独占することでキャバレーを潰す力を手に入れたいらしいです キャバレーを潰す? はい なんだかんだで夜の街で未だに大きな力と金を持っている 그 제왕이 나다 キャバレーを始める大型店のキャバレーです 彼らはそのキャバレーを打ち破り支配することで 그러면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네 가장 1등 업소의 점장으로서 매니저로서 キャバクラを完全独占することで キャバレーを独占する力を手に入れたいんだと思います なるほどな キャバクラだけでなくキャバレーまで独占できれば 実質的に街全体を支配し コントロールすることも可能かもしれん でもそんな野望のために我々がひどい目に遭うなんて 納得が行きません あいつらに屈することだけはしたくない でも旅重なる嫌がらせと圧力で 正直営業所ではなくなっていて お店もこの通りひどいものでしょう お店もこの辺りにも良い状態とは言えない お店は売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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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店の要求を飲む必要はないです お店は売れます キャバレーグランドの支配人だよ お店は売れます お店は売れます グランドの支配人って 確かにビンワンとおばあさんの お店だったんですか お店は売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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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俺としてもそのファイブスターとか言う奴らに これ以上力をつけられても困るし 何よりもまずそいつらのやり方が気にくわ 俺と一緒にこの店を建て直して あいつらを逆にぶっ潰したろうで い...いいんですか? グランドの支配人さんが こんな寂れた店に協力してくださるなんて 困った時はお互い様や それに俺もキャバクラッチュ業務形態に興味もあるからな いろいろ勉強させてもらうで お客さん! おっと!自己紹介がまだだったな マジマインは売れます 頑張ろうで ウロロ 보고いっそ今 マジマサンですね サンシャインナンバー1 何度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バクヤード 나한테 전권을 야, 자기가 지배인인데 나한테 지배인 자리를 주고 자기는 점원으로 내려가겠대 너무 신뢰하는 거 아니야? 맡겨둬 똑같네 머니클럽하고 여기서 저장도 되고 근데 지도 같은 건 따로 없네요 보니까 이거 듣긴 들어야 돼 그래야 저게 뜨니까 선사인을 이 지역 최고의 점포로 만드는 것이 목적 아, 캬파클럽을 더 사들이는 건 아니네 선사인의 인기가 올라가면 라이벌 가게와의 승부나 드라마가 차츰 전개됩니다 라이벌 가게를 격파하면 배틀에서 사용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 마지막을 더 강하게 아, 스킬도 여기서 줘? 인기가게로 키우면 매우 커다란 돈을 효율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전액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십시오 이제 물장사라니 소템버린 물장사에서는 지역 최고의 점포로 오케이 아니 안해도 돼 억만장자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선택 개점준비 정상영업 라이벌전 호스티스의 능력에 대해 호스티스가 체력도 필요하지 물론 토크 능력 파티 능력 러브 능력 스킬 보이는 건 섹시 뷰티 큐트 퍼니 특별연습 플래티넘 캐스트라 불리는 호스티스들에겐 특별연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대화연습을 나눈 접객연습 한 번에 한 명의 플래티넘 캐스트에게만 가능합니다 드레스업 플래티넘 캐스트인 호스티스는 헤어, 화장, 드레스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바꿀 땐 돈이 필요합니다 한 번 구입한 헤어와 아이템은 그 후에 몇 번이든 무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 출근 멤버의 편성 상태가 나쁜 호스티스는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급여 영업 개점준비가 끝났으면 영업시작 일단은 다 출근해야겠지? 점포 상황 확인 펜수가 4,000명 3,000명 여기가 C, 여기 5,000명 1,000명 일단 여기 뒤로 갈까? 뒤로? 머큐리 여기로 가자 에넹크가 F인데 우리가 F야, 우리가 소송 리스트 우리가 한 명뿐이요 아주머니 레벨 1 랭크 2 HP 500 다세모세모세모세모 나미코 넘버3 와... 얘는 섹시는 없네 드레스업 의상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와... 많이 올라가 비싸네 이걸 다 사면 아 아 아 아 아 으 2 아 아 4 자주고 헤어스타일 업두컬 좋다 업두컬 20만원이야? 머리한번 하는데? 뭐 색깔 메이크업 눈썹 속눈썹 아이라인 아이섀도우 컬러렌즈 뺨 입술 대... 야 이씨 아 이런건 여성들 해야 잘하는거 아니야? 잘 모르겠네 컨러 렌즈 컨러 렌즈 앗 입술 완료